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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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퀴즈입니다 퀴즈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해볼 것은 어 파랑스카너죠 만화문에 가고 이렇게 극딜로 갑니다 극딜로 가요 와 근데 좀 맞아 보니까 이 친구가 훨씬 무리한걸 알겠는 예쓰 역시 스턴 음 이거죠 럼브라스 나랑 계속 싸운다 이상하게 뭐지 오 아픈데 이거 오 오야 됐다 오호 양어 예쓰 야 얘는 뭐 그냥 깡통인데 그냥 오 빈깡통이야 오 일로와봐 야야야야 이를 못맞추면 안됐는데 오 여기서 난이도조절 그 정말 자연스럽게 해버립니다 어 난이도조절 너무 좋았어요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난이도조절을 하시면 된다 라는거 보여드렸고 스카누가 근데 좋은점이 진짜 이렇게 큐를 난사하면서 만화문에 스택 쌌는데도 어 만화가 달지가 않잖아 이거 진짜 이거 큰 메리트죠 이건 진짜 메리트야 어 물론 이게 끝일수도 있어 모든 메리트중에 양호하죠 자 딜하면서 깔끔하게 죽었다 야 라인전에 미련이 없어 절대 럼블이 쎄서 그런게 아니라 아 물론 그것도 좀 있어 어 있는데 자 이제 한방 남았죠 어 됐어요 이거 이거는 이제 이 라인 먹고 빨리 빼 그냥 빼세요 어 럼블이 왔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뽐바이 치면서 여기다 와드 받고 슬슬쩍 거점 먹어버리고 어 거점이죠 오버워치 중개하다보니까 거점이라고 그러네 아무튼 여기 숨어있어요 됐죠 다 봤어 이거 깔끔하잖아 음 깔끔해요 붙으면은 진짜 이보다 셀 수가 없다니까 이 붙어서 진짜 이길 수 있는 챔프가 거의 없어요 럼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뒤에서 딜하니까 제가 약간 어 약해보였는데 붙어버리면 내가 진짜 세거든 이제 살인병기거든요 이게 됐어 어 만화가 멈추질 않아 아 만화가 2200이나 되고 이대로 미드 제낍니다 스턴 때리래요 우리 캠 그렇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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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어 야 이거 매옹만 맞추면 돼 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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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턴 으앗 1불레인 호 그렇죠 워빙님 그거 잡아버리고 이거 럼블까지 잡으면은 어시 두개 들어옵니다 어시가 들어오죠 오케이 우리 팀을 조금 키우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혼란을 틈타서 우리 이즈리얼님이 바텀을 밀어 제끼는 그런 플레이 너무 좋았죠 깔끔해요 와드 박아놓고 튀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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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혼자 왔어 잡아줄게 아아 잠깐만 아 케이틀린님 이거 오면 반칙입니다 오지마요 됐어 잡잖아 정말 세죠 자 그러면서 내가 다시 앞으로 왜 항복이야 이거를 이기고 있는데 됐어 다 죽어 있어? 와 잠깐만 나만 나만 워윙님 이거 빨리 오세요 워윙님 어어 이 애니도 있잖아 아 이건 아니었다 애니도 있구나 우리 팀은 서로 싸우고 있네 아따 우리 적은 저 딴 데 있어 왜그래 얘는 계속 나한테 만만한가봐 계속 와 어 근데 아 애니님이랑 이렇게 케이틀린님 같이 오면은 내가 오손 오손 와가지고 내가 지겠네 또 아이 스터먹겠지 잠깐만 아 스터먹으면 못 이기성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너 오 좋아요 얘네 너무 싸운다 지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제 멘탈이 깨질 것 같아요 차단 받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보여 뭔가 이거 싸해 그 지금 느낌이 이거 굉장히 싸하죠 자 이거 라이든 잡겠지 뭐 저거 근데 궁극기 쓰고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자 뭐야 빨로 갈게 간다 와우 이 블링까지 왔어 나왔어 블린아 블링 블링띠 블링띠 아 잠깐만 너무 빠르네 궁수긴 아까웠거든요 어 봐바 궁수긴 아까워요 어차피 잡으니까 으어 저만 넣을 걸 와 안쓴게 이렇게 되버리네 얜 잡겄다 근데 오케이 깔끔이오 이 블링크가 하나 못잡은 거 어떻습니까 한타 이기면 그만인데 뭐야 어 와 이즈님 와 카이팅 하나 없는데 이겼어 말뚝딜이 쩔었네요 이거 잡아 잡읍시다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좀 부수고 좀 이거 총검이어가지고 흡혈이 있잖아 괜찮아 충분하잖아 지금 반피 깎았고 딜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와 못잡을 뻔 아슬아슬 했다 진짜 광클 해가지고 잡았네 이러면서 바텀으로 스모스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는 척 하면서 옆구리에 숨어있는거죠 와드냐 이거 눈치를 찾겠다 근데 나같아도 눈치를 찾겠어 잡구요 아야야야야 걸렸어 어 어이 흫 니 들어갈까? 아잠 우리팀이 왜 아 이즈님 왜그랬어요 가? 얜 잡았어 너도 잡아 이번엔 잡아 어어 저만 얻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어! 이를 못 맞춰버리네 와 속박이라니 아 진짜 울고싶다 하지만 라이제를 잡으면서 우리가 한탈 이겼다는거 그리고 우리는 워윙이 없는 사이에 한탈 이겼어요 4대5였잖아 근데 이겼죠 음 양호하잖아 아린님 그 우리에다가 죽어요 어휴 제가 왔습니다 해결사가 왔어요 어! 어! 내가 애니하나 잡겠다고 진짜 죽어버리네 아이고 집 들어가요 제발 야 워윙가 그 역대급 트롤이네 진짜 이거 어 와 근데 워윙은 우리 정글뿐만 아니라 그냥 정글만 다 먹는구나 얘 얘 RPG만 한다? 아 메이플한다는게 RPG해서 메이플이라는거야? 아 어 재밌네 됐어 일로와 넌 스턴이야 아 분노한다 근데 우리 정글뿐만 아니라 상대 정글도 먹으니까 완전히 도움이 없진 않아 한타를 안해서 문젠데 와 아린님 벽을 못넘네 아 진짜 잡아 아까에 복수를 해 그렇지 야 이거 없는데 뭐 그냥 잡아? 오 좋아요 오 잔나님 그리고 너무 좋아쳐 좋아요 좋아요 밀고 오케이 와 좋았다 억제기타워 부수고 미드 부수고 이거 게임 아직 몰라요 이거 워윙님만 어떻게 되면은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 근데 아린님이 저기서 잘리면은 문제 있어요 어 빼야돼요 보지도마 뒤도 보지마요 뒤도 보지마 야 이거 와드겠지? 100%겠죠? 일로와 자는 잡혔어 극딜이거든 어 진짜 세요 오 야 항목 있어 다이스 자 우와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팀이 5대4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 하필 파랑스카너가 AP 챔프한테 약한데 와 상대가 4명이 AP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어떤 딜로 캐리를 했죠 Building 스포츠